자 우리 함께 좀 쭉 한번 달려봤는데요 각자의 또 매력을 알면 알수록 더욱 더 매력적인 위키 미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코너이자 메인 코너입니다. 아이돌 100일짱 자 아이돌 100일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그 노래 가사를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요. 여러분이 작사가가 되고 기존에 지금 나와있는 노래는 이런 가사입니다. 그렇죠? 피키피키 바꿔주셔야 돼요. 자기 파트는 자기가 바꿔야 돼요. 어떻게 바꾸냐 카테고리를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나 이것만큼은 피키피키하다. 자 피키피키가 뜻이? 까탈스럽다. 까탈스럽다. 또 별스러운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자기 자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좀 섬제하거나 아니면 좀 까탈스럽거나 별스럽구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가사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잠가서 막 일어난 얼굴도 귀여워 잠켜버린 목소리 그것도 귀여워 너는 아마 그것까지 모를 거야 내 장난에 화내는 모습도 귀여워 비중 나온 세몬한 입술도 귀여워 너는 아마 그것까지 모르겠지 난 너와 달라서 귀여운 건가 봐 난 너와 달라서 오케이 끝났습니다. 자 도현부터 스타트가 됩니다. 도현 어떻게 바뀌었는지 공개해 줄 수 있나요? 자 한번 읽어볼게요. 냄새 나는 건 I hate it. 비위 약한 나 I'm so sorry. 아 향기에 조금 까탈스럽다. 맞아요. 그리고 훅 부분에는 아메리카노 안 마셔 그것보다 라즈베리 아이스티 냠냠냠. 차를 마실 때는 라즈베리 아이스티를 마신다. 좋습니다. 자 루아 어떻게 바꿨습니까? 예쁜 옷의 옷 Oh I love it. But 목 늘어나면 바로 hate it. 아 목 늘어난 거에 대한 그게 예민해요. 아 예민해요. 근데 약간 몸 늘어난 느낌의 옷들도 요즘은 나오잖아요. 아 네. 근데 나는 딱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? 목이? 아니 그런 그런 목 늘어남이 아니라 진짜로 늘어나가지고 약간 이렇게 아 수연이 자주 입는 거? 네 그런 거가 딱 질색이에요. 딱 질색이라고? 딱 질색이라고? 자 유정 갑니다. 유정 좀 바뀌었습니까? 네. 어 나왔어요? 오케이. 샤워 물 온도 왼쪽 빨간색 핫한 온도입니다. 여보세요? 한국말인가요? 네. 샤워 물 온도 왼쪽 빨간색 핫한 온도. 아 샤워 물 온도가 왼쪽으로 빨간색. 이렇게 샤워보면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있잖아요. 제일 왼쪽으로 빨간색 뜨끈하게 뜨끈하게 샤워하고. 지진음 더 좋아하세요? 자 그리고 다음 가사는요? 네. 베이지색이 제일 좋아 내 옷장 베이지색 너무 사랑하는 날 I want it 입니다. 아 베이지 컬러를 또 좋아하시는구나. 네 감사합니다. 베이지색 딱 좋아. 그러니까 옷장에는 베이지색만 있다. 네. 자 루시 갑니다. 루시. 영화 볼 땐 말 걸지마 헤이린 너. 영화 볼 때? 아 막 대화하고 영화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NO. 정말 영화에 집중해야 하는데 옆에서 살짝 많이 말을 걸면. 야 저거 어떻고 저거 어떻고 막 이러고. 네. 그러면 살짝 이렇게 돼요. 그래서 혼자 보는 걸 좋아합니다. 누구한테 전달하는 메시지인가요? 다른 면에서. 아니요. 그건 아니고. 네 아니에요. 막내들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메시지 전달. 자 언니들 잘 들어야 돼요. 자 좋습니다. 자 세이. 저는 내 침대 안 씻은 몸 4절. 아 내 침대 안 씻은 몸. 이것도 이제 누구에 대한 메시지 같기도 하고. 네. 좋습니다. 엘리 갑니다 엘리. 아 저는. 설사 없이는 못 사는. 아 못 자는 못 자는. 어 우리 애착 애착 쿠션이죠. 맞습니다. 자 리나 갑니다 리나. 저는. 식은 것 not so like it. 저 식은 음식을 안 좋아합니다. 오 신기하다 재밌다. 오 그냥 뜨끈 해야 되는 거죠. 그 음식에 맞는 온도에 딱 먹어야 돼요. 저는 차가운 게 식은 것도 안 좋아하고. 도연은 아까 또 이렇게 훅을 바꿔주셨고. 수연. 난 커피가 중요해. 그리고 필요한 디카페인. 예 예 예. 저는. 커피. 카페인이 많이 막 받으면은. 별로 몸에 좋지 않아서. 디카페인으로 항상 마시는 거예요. 커피인은 좋아하지만. 디카페인은. 네네네. 카페인 많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? 아 약간 좀 가슴이 답답해지고. 네. 힘들더라고요. 자꾸 농구하고 싶고. 네. 네 그렇더라고요. 오 좋습니다. 자 준비됐나요? 네. 슬림은 계속 다시 해야 돼요. 오. 한 방에 끝내봅시다. 네. 한 방에. 자 음악. 주세요. 미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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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't like it. love it. MR이야. 미키. 미키. I'm so. 냄새 나는 건 I hate it. 비위 약한 나 I'm so sorry. 해. 예쁜 옷 사이. Oh I love it. 머물 안 나면 바로 hate it. 세월 모론도. 왼쪽 빨간색 하탄온도. 바짝짝 수간들. 바짝 말려. 달달 바람. 장면. 헤이리 나. 다짐 된 안 씻은 몸하절. 사사 없이는 못 자는 시간 건너. Like it. 페이지 택이 제일 좋아하네요. 짱 페이지색 너무 사랑하는 날. I'll find it. 메리카노 안 마셔 그것보다 난 베리아 인사티 난 커피가 중요해 그리고 필요한 딥카페 I'm so pick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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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! 이게 완전 올 MR이었는데 완벽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했는데 어떠셨어요? 오늘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재미있는 것들 많이 하고 가서 너무 재밌었고요 정말 1999 분성 선배님 실제로 봐서 너무 신기해서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짜 1위 하면 꼭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각자 소원들 다 얘기해서 좋은 파티를 한번 열어보자고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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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t I'm talking more 특별할 것까진 없는데 내 느낌이 중요해 그리고 필요한 것까지 I'm so picky, picky, picky I'm so picky, picky, picky I'm so picky, picky, picky I'm so picky, picky, picky